15년 후 매니저의 잘 쓰시네. 잘 넣었지. 왜 말해? 네.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. 잘 썼놨지. 잘 썼놨. 작아네. 이걸. 이걸 먼저, 비계를 먼저 넣고 우리는 옛날 자랑이라 이네를 가는 걸 안 쓰고 띵글이 안 넣었어요. 앤디 외봐, 앤디가 앤디가 저네 진짜 나 여기 가슴 와, 앤디 우리 현장! 아, 앤디! 하, 앤디! talking to you 딱 땡기시네 땡겨, 이거를 응 자, 한 번만 해 볼게요 아 하하 아니 움직이지 않아 이러지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당황스럽다 하나, 둘, 셋 그리 찾았습니다 홍콩 대반점 시키신 거 맞죠? 어르신 오늘 홍콩 대반점에서 무료로 사랑의 짜장면 행사 하거든요 시간 되시면 오세요 11시 반에 하니까 식사 안 하실 거면 계속 오시면은요 수고하세요 박스로 사려면 어떻게? 박스가 필요하거든요 국산 이거 맞겠지? 어우 추워 아 이거 받아가면 되는 거야? 감사합니다 팔에 근육 생기겠다 진짜 한숨아 아히 안전다 박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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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으윽 으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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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으윽 오케이